국립생물자원관은 교육용 교구인 생물자원기술왕을 개발해 20일부터 이틀간 2016 대한민국 행복교육 박람회에 출품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국유특허 등록을 마친 보드게임 생물자원기술왕은 어린이에게 다소 낯설고 어려운 나고야 의정서의 기본 개념을 모든 활동 형식을 통해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게임 참여자는 생물자원 보유국 또는 생물자원 이용국 역할을 수행하며 협상, 체험 등을 통해 나고야 의정서의 기본 개념과 생물자원의 중요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생물자원기술왕을 각급 학교와 유관기관에서 생물자원 교육 시 활용할 수 있도록 교구 홍보와 활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